네, 신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문자식 단원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1차 방정식 단원을 배울 건데 그 1차 방정식에서 우리 제일 처음 등식이란 것부터 차례대로 배울 거예요. 등식이란 거는 등호, 는이 들어가 있는 식을 다 등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건 우변 그래서 양쪽을 양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식을 우변으로 가세요. 우변에 있는 식은 어떻게 보세요? 라고 설명을 할 건데 그때 좌변은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우변은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등식 중에 우리가 배울 거는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은 우리가 중등수학, 고등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방정식은 떼고 갈래야 떼고 갈 수 없는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보시면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식이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 있고 참이 된다는 말은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이 같다라는 소리를 끄고요. 거짓이라는 거는 그 양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값이 틀린 거겠죠. 실제로 이 나와 옆에 나와 있는 x 플러스 2는 3이다를 봤을 때 x 값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는 3으로 3과 3은 같다로 참이 됩니다. 근데 이 x 값에 0을 대입하면 0 더하기 2는 3이니 이 등식은 같다가 성립이 되지 않네요. 따라서 x 값이 1 또는 0에 따라 참 것이십이 판별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 와중에 자변에 있는 식이 우리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1차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이 식 자체는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차 방정식의 정의는 뭐냐 뒤에 가서 설명은 하겠지만 1차식은 0꼴인 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x 값은 1일 때가 참이었죠. 그 참이 되게 하는 방정식, 그 방정식에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의 개념인데 우리 뒤에 가서 이 해를 찾는 법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고 여기서 그 방정식 중에 뭘 볼 거냐 우리 등식 중에 방정식과 항등식을 볼 건데 항등식은 미지수에 따라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입니다. 얘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x 플러스 x는 2x다. x 값 1 대입 1 더하기 1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2 곱하기 1이랑 같다. 또는 2 대입하면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1이랑 같다. 2를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성립이 1 하네요. 2는 2, 4는 4.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항등식일 때는 뭐가 성립이 되느냐. x 더하기 x는 앞에서 해봤던 동일한 계산과 동일하게 2x는 2x가 되기 때문에 양쪽식이 어떠한 식이 나와요? 그쵸?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등식일 때 문제 풀 때 제일 좋은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양쪽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양변의 등식을 기준으로 양변에 있는 식이 동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에 등식을 골라라 예를 보면 등식을 골라라! 그럼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ㄴ, ㄹ, ㅇ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 ㄱ은 3a 플러스 2는 1차식인 거고요. 7a는 7보다 크다.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부등식이라고 나중에 다른 개념으로 배울 거예요. 따라서 등식은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필수해제 1번 봅시다.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드렸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뒤에서 배울 1차 방정식 활용에서도 꾸준하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세우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해야 돼요. 1번 보시면 어떤 수 x의 4배에서 6을 뺀 값은 12이다. 그럼 다시 봅시다. 어떤 수 x의 4배 4를 곱하고 6을 뺐더니 그 값이 얼마란 소리예요? 그쵸? 12란 소리고 2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 우리 정사각형의 둘레는 그쵸? 4번 더 해도 되지만 x에다가 4를 곱해도 되고 그 값은 20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3번도 봅시다. 500원짜리 연필 x자루와 잘 봅시다. 3번 500원짜리 연필 x자루는 500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300원짜리 지우개 5개는 그쵸? 당연히 300원짜리 5개 샀으니 1500원 되겠네요. 그 가격의 합은 6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 세우시는 거예요. 식 세우는 어렵지 않아요. 4번도 봅시다. 1명의 입장료가 A원인 미술가에서 학생 3명의 입장료는 3000원이래요. 다시 말해서 학생 3명이 들어가면 입장료 3 곱하기 A를 낼 건데 그 값이 3000원이랑 같다.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세우는 게 이 등식을 세우는 거고 뒤에서 말했다시피 옆에 1차식은 어떤 상수꼴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설명되는데 그 옆에 보시면 우리 이제 항등식이 나와 있어요. 항등식인 것은 5표시하고 항등식이 아닌 것은 x표라고 되어 있는데 항등식이 뭐였냐면 미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그 식에다가 1을 대입해도 1을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0을 대입해도 그 식은 항상 참이 된다라는 소리고 참이 된다라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봅시다. 첫 번째 2x 플러스 3은 5x이다. x값에 0 대입했더니 2 곱하기 0은 0일 거고요. 더하기 3 했더니 3이에요. 5x의 값에 x값에 0 대입했더니 0이네요. 3과 0이 다르니 얘는 거짓이 될 거고요. 1 대입하면 2 곱하기 1이니 2 더하기 3은 5가 될 거고 1 대입하면 5가 되겠네요. 얘는 참이 되겠죠. 2번 x값에 2 대입하면 가운데 당연히 2x니까 곱하기 생략되어 있다고 했고요. 4 플러스 3은 7이니 5x의 값 보기화하면 10이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네요. 3도 대입해보면 3은 6 플러스 3은 9이고 5 곱하기 3은 15이기 때문에 얘도 동일하게 거짓이 되겠네요. 따라서 x값이 1일 때만 참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x표가 될 거고 x값에 따라 참거짓이 분명하니 얘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옆에 x는 2x는 3x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식이 동일하면 항등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x 플러스 2x는 동류항 계산하면 3x는 3x이기 때문에 양변의 식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계산 안 해봐도 항등식인 건 알아요. 근데 동일하게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면 0을 대입하면 당연히 0 더하기 0은 0꼴 3 곱하기 x는 0꼴 당연히 참이 될 거고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2는 3이니 1 대입하면 3이죠. 얘도 동일하게 참이 되겠네요. 다음 2 대입하면 2 더하기 4는 6이고 2 대입하면 6이 되니까 6은 6과 같은 얘도 참이 될 거고요. 3번도 계산 안 해봐도 우리는 9와 9로 같게 나온다는 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x값의 0, 1, 2, 3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알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보시면 우리 필수의 제사만 봅시다. 항등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게 양쪽식이 같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 우리 어떤 수에 0 곱하면 미지수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0이죠. 0은 0꼴로 얘는 항등식이 된다는 소리고요. ㄴ도 보시면 x가 3번 곱해져 있으니 앞에서 배운 거에 따라 x3제곱은 x3제곱이니 얘도 항등식이 된다는 소리네요. 3번 다시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3으로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얘는 양쪽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 아닌 거고요. ㄹ도 당연히 아닐 거고요. ㅁ도 곱하기랑 더하기는 같을 수 없으니 아닐 거고요. ㅂ 2x 더하기 5x 동료형 계산하면 5x죠. 5x는 5x니 ㅂ도 맞겠네요. ㅅ 양쪽식 다르니 틀렸고요. ㅇ 우리 2의 x 플러스 앞에서 숫자 곱하기 1차식 배웠어요. 분배합시다. 2x 플러스 6으로 양변식이 동일하게 나오니 얘도 항등식이고요. ㅈ x 플러스 6x 7x 마이너스 7은 7 분배하면 7x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양쪽식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 넘어왔던 그의 필수의 자란을 더 볼 건데 이번엔 뭐라고 나왔냐 다음 방정식 중 x가 3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해가 3이란 소리는 그 x값에 미지수의 x값에 3을 대입했더니 그 방정식이 참이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네요. 동일하게 3 한번 대입 봅시다. 3 빼기 6은 우린 계산 안 해봐도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3은 동일하지 않네요. 따라서 1번은 x는 3을 해로 갖는 게 아니고요. 2번 동일하게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으로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2번도 동일하게 해가 아니네요. 3번 x값에 대입하면 3분의 3은 1이기에 1과 9는 같지 않으니 3번도 x는 3을 해로 안 갖고요. 4번 x값에 3 대입하면 4에 3 마이너스 2는 4이기 때문에 4는 4로 같은 값이 나오네요. 따라서 4번이 x는 3을 해로 갖는다. 이렇게 등식과 방정식 등식 중에 방정식과 항등식 이라는 걸 배웠고 우리는 그 등식에 대한 성질을 배우게 될 건데 등식의 성질의 기본은 동일합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호 성립 빼에도 등호 성립 곱해도 등호 성립인데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건 우리는 그 분모에 0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을 성립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풀이를 한다는 걸 배울 건데 그건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의 첫 번째 거 보시면 A와 B가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두 개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A와 B가 같을 때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다 동일한데 나눌 때만 0으로 안 나누는가를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럼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봅시다. 1번 A와 B에다가 마이너스 A에는 플러스고 B의 부호는 개수는 마이너스네요. 그럼 얘는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는 B인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에야 마이너스 B가 되어야 되는데 A와 B의 부호가 다르네요. 따라서 1번은 틀렸다는 소리고요. 2번 A와 B에서 동일하게 5가 빠졌기 때문에 얘는 등호가 성립 등식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소리네요. 등식의 성식에 따라 3번 양변에 동일하게 3을 곱했더니 얘도 성립한다는 소리고요. 4번 A는 2로 나누고 B는 4로 나누는데 얘는 등호가 성립이 당연히 안 되겠죠. 5번 동일하게 보시면 2를 곱하고 4를 더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 이 등식의 성실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까 전에 보시면 X 플러스 1은 3이다. X는 1 2대입하면 우리 이 식이 참이 되게 되죠. 그럼 쉽게 말해서 좌변에 있는 X 플러스 1에서 X만 남길 수 있으면 그 식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얘를 좌변에 X만 남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3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2이다. 당연히 양변에다가 7을 빼야겠죠. 왜? 플러스 7이 먼저 사라져야 되니까. 그러면 3X 플러스 7 마이너스 2에서 7을 빼면은 우린 그 값은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얘를 다시 말하면 3 곱하기 X는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X만 남긴다고. 3 곱하기 해서 X만 남기려면 얘를 양변을 3으로 동일하게 나누면 되니까 3으로 나눈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를 3으로 나눴으니 마이너스 3이 해가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게 밑에 등식의 성실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라 되어 있는데 우리 1번 문제 옵시다. X 마이너스 3은 4이다. 그럼 양변에 3을 더하면 되니 X는 7이게 될 거고요. 3번 X 3분의 X는 마이너스 2다. 양변에 3을 곱하면 되니 X는 마이너스 6이다가 되겠네요. 3번도 보시면 5X 플러스 3은 18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5X 플러스 3은 우리 양변에 3을 빼야 되니 18에도 동일하게 3 빼고 5X 마이너스 3에서 3 빼면 5X는 15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은 다시 말해서 X는 3이 되게 되겠네요. 이렇게 X는 뭐다? 그 X값 3이 참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그 우리 원래 방정식 X값에 3을 대입하면 되는데 5 곱하기 3 더하기 3은 당연히 15 더하기 3이니 18. 이렇게 18과 18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X는 3이다라는게 해가 되는 것이 되겠네요. 여기서 방정식을 풀어라는 소리는 아까 설명은 안했지만 여기서의 방정식을 풀라라는 소리는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기본적인 등식의 성질인데 우리 할 때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뺀다 더한다 나눈다 곱한다를 수 없기 때문에 걔를 한 번에 설명한게 이항 이란 개념이에요. 이항의 개념을 보면 일차방정식 이랑 동일한데 우리 보시면 봅시다. OX 플러스 1은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OX 플러스 1은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보시면 무슨 말이냐 미출친 부분을 이항 하래요. 근데 우리는 이 플러스 3 이항 이란 거는 등호를 기준으로 등호를 기준으로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게 넘어가려면 등호가 성립된 상태에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무슨 짓을 해야 되냐 3이라는 값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OX O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뭘 제시키는 거냐 2 3 마 3을 없애 주고 3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이 되고 우변에 있는 값은 안 남으니 0이 된다 라고 하시면 이게 이항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X 마이너스 8이 15면 2X 는 15 그대로 부호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3번도 동일하게 X 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3X 가 좌변으로 넘어오니 플러스 3X 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7이 우변으로 넘어가니 부호 바꿔서 플러스 7이 됩니다. 당연히 플러스 부호는 생략 가능 하고요. 다음 4번도 보시면 3X 는 그대로 있고 2X 가 넘어오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넘어가니 5와 플러스 3이 되게 되겠네요. 이렇게 2항을 할 때는 어려운 거 없이 뭘 하는 거냐 플러스 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는 플러스로 우리는 등식의 성질에서 푸는 개념을 그냥 2항 처럼 정리를 한단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플러스 3은 등호를 기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으로 넘어갈 거고요. 등호를 기준으로 X 마이너스 7은 7이 다가 있으면 마이너스 7은 넘어가면서 7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 7로 넘어온다.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그 밑에도 1차 방정식 나와 있는데 1차 식은 0꼴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정식을 1차 방정식 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럼 1차 방정식 은 뭐가 되느냐 미지수 X에 대한 1차 식 이어야 되고 등호 가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 겠네요. 우리 등호 가 없으니 1차 방정식 이 아닌 거고요. ㄴ 을 정리해 보면 X 제곱 플러스 1은 우변 X 가 X 에도 곱해지고 1 에도 곱해지니 X 제곱 플러스 X 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항을 해보시면 X 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는 0 우변 있는 꼴을 좌변으로 다 옮긴 거죠. 그렇게 X 제곱 과 마이너스 X 제곱 은 동면 계산으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만 남으니 1차 식은 0 꼴이네요. 그래서 ㄴ 은 1차 방정식 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ㄷ 은 계산 안 해봐도 X 가 안 사라지니 1차 방정식 이 구요. ㄹ 은 이항 을 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으로 두식 은 0 0 은 0 꼴이 되겠죠.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 이 아니라 ㄹ 은 항등식 이 되는 겁니다. 이 항등식 은 방금 배웠으니 안 까먹었겠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라고 해서 항등식 이라고 배운다고 했고 미수수 X 에 어떠한 값을 대입 해도 참 이되는 등식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미음 두읍시다. X 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2항 은 0 꼴이니 동류한 계산해도 제곱의 계수가 안 사라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2차식은 0 꼴이 되니 우리는 얘는 중3 가서 배울 2차 방정식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비읍도 확인해 보시면 비읍은 가로를 먼저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에도 곱하니까 플러스 4 4는 마이너스 2X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X 라고 되어 있어요. 양쪽식이 동일하니 아까와 동일하기에는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우리 여기서까지 해서 2항이랑 등식의 성질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배울게 1차 방정식의 풀이 에요. 이 1차 방정식의 풀이가 우리는 이 앞으로의 모든 수학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많이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배울 1차 방정식에서도 꼭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